우리나라 법제도에 보면 공무원이 향응을 받거나 이런 뇌물을 받고 비리를 저지르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도 징계를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청탁금지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부과하는 과태료나 벌금이 기준이 달라서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7년 5월에 지방공무원 AMOC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해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73만원가량의 향응을 받았는데 이걸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부과금 73만원을 부과하고 처벌을 했어요. 그러니까 73만원 받아 먹고 73만원을 토하는 걸로 끝났단 말이죠. 그게 지금 국가공무원법의 징계부과금 규정입니다. 그 이유는 징계부과금을 5배 이내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징계를 할 때 1배 벌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먹은 만큼만 토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2배 이상 5배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징계부과금이거나 청탁금지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이거나 이쪽 징계부과금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를 먼저 받으면 이것이 우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 보시다시피 2017년 1년 동안에 징계부과금의 16건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빗겨나간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무원법을 이용한 청탁금지법 처벌의 우회 이 현상을 좀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형평의 불균형 문제고 준 민간인은 많은 처벌을 받고 받은 공무원은 적게 처벌을 받는 이런 불균형이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법 취지를 살리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징계부과금 과태료 중 먼저 받은 처분을 따르게 한 법 23조 6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고 대표발의하려고 합니다. 권익위에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